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시간입니다. 여기 있는 이 htm의 css와 같은 이 내용은요.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가 뭘 할 거냐. 백엔드를 구축해서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동적으로 저 내용을 표시를 해 줄 겁니다. 이때에 여러분이 next.js를 순수하게 백엔드로도 사용하고 싶다면 이 매뉴얼의 라우팅 쪽에 라우트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next.js로 api를 구축하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json 서버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도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백엔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. 터미널을 켜고요. npxjson 서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서버를 9999번 포트에서 실행시킬 거예요. 그리고 이 서버는 db.json이라는 저 파일의 내용을, 정보를 저장하고 저기 있는 정보가 바뀌면 그것을 바로 서버에 반영하기 위해서 watch라고 하는 옵션을 주겠습니다. 이 watch 옵션을 주면 db.json 파일이 수정되면 바로 서버가 재시동됩니다. 이렇게 명령어를 준비하고 엔터를 치면요. 왼쪽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볼까요? db.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깁니다. 저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아까 실행할 때 보시면 여기 resourc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주소가 나오는데요.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포스트에 접근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소 뒤에 포스트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저 주소로 접근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포트가 9999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저는 토픽스라고 하는 주소로 접속하면 글 목록을 보여주고 싶어요. 이렇게 하고 싶으면 db.json 파일을 수정하는데요.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. 토픽스는 배열이고 그 배열하는 객체. 아이디는 1. 아이디는 html. 바디는 html. 이제 땡땡땡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. 이거는 css의 대능이요. 이렇게 css is... 하고 저장하면 이 json 서버가 아까 보셨던 watch 옵션에 의해서 다시 재시동되면서 여기 있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는 거예요. 여기서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json 데이터 형태로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죠. 그럼 저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오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? 개발자 도구를 켜고요. 네트워크 탭을 엽니다. 그리고 esc키를 누르면 밑에서 콘솔 창이 튀어나와요. 여기 콘솔 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서버랑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패치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치는요. 패치의 기본 형식은요. 패치. 그리고 then. then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패치에는 http. 주소가 들어가요. localhost 9999의 topfix 내용을 가져오겠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then에는 일단 함수가 들어가는데요. 이 함수는 리스폰스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json으로 응답하면 서버가 우리한테 준 데이터는 json이야. 그러니까 그 json을 자바스크립트로 컨버팅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화면 출력을 해보면요. console.log.result.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서버랑 통신이 이루어지고 그 통신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. 이렇게 json 서버를 이용해서 백엔드를 순식간에 구축했고요. 이제 이 백엔드를 이용할 시간입니다. 끝. 죄송합니다.